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입니다. 이루메시의 부동산 자산관리 홍영훈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방송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곳은 바로 이 중랑구 면목동으로 갑니다. 중랑구 면목동의 다세대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어떤 곳인지 이 개요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첫 번째 물건은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공급 면적 30.1, 전용은 23.96제곱미터며, 층수는 총 8층 높이에 5층이 있는 물건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공은 4월 달에 중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안방과 작은 방,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스텔톤으로 예쁘고 넓게 잘 빠졌습니다. 거기에 작은 방에는 진열장 또한 공간 확보에서 설치되었고요. 추가로 다용도실 공간까지 있어서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방 한번 사진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인덕션, 세탁기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되면서 깔끔하게 시공되었고요. 거기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까지 무료 제공되면서 식탁 또한 주방 일체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서 안전까지 신경 쓴 초역세권 신축 빌라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으로 해서 투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꼭 화면이 저렇게 밝아서가 아니고요. 실제 가서 보신다면 화사한 느낌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 한번 살펴봤죠. 그런데 이 위치가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사가정역,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랍니다. 너무 가깝죠. 얼마나 가까운지 그 위치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텐데 그러면 입지 여건도 살펴주시고요. 개발 호재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 입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 물건은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아이파크 아파트,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가 내년 6월달, 7월달 중공 예정으로 한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간의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또 산책 및 자전거 타실 수 있는 쾌적한 중란천이 현재 흐르고 있고요. 또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동부간선도로와 구리와 강동구를 또 다닐 수 있는 용마터널까지 초인접거리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주변 보시면 다양한 학군들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면동초, 면남초, 면목구에 이어서 서일대학교까지 학세권까지 갖춘 입지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초역세권인 7호선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위쪽으로는 경준선, 경위중앙선, KTX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역세권 상봉역이 위에 운영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환승 없이 강남권의 15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파권, 잠실, 위례, 지역 또한 비슷한 시간대로 다닐 수 있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이곳으로 차량 및 지하철 어디든지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통 부분까지 만족할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본 물건에서 가장 가까운 상봉재정비 촉진지구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사업으로 물건지 주변을 주거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하게 되는데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일대가 쾌적한 환경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랑코엑스 사업이 있는데요. 상봉터미널 일대를 52층 세계동으로 중랑코엑스가 조성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코스트코와 엔터식스와 함께 강동북 지역의 최고의 상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교통문제도 좀 따라올 텐데요. 그 부분은 현재 핫한 청량리하고 중량리 신내역을 이어주는 면목선 사업과 또 물건지에서 인접한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사업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여의도공원 10배 면적의 수병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본 물건지 부근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봉전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말에 이쪽 가보시면 아실 테지만 차가 진짜 많아요. 그만큼 차량이 많다는 거는 교통이 좋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는 부산산의 가치 상승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호재거리는 또 얼마나 많은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 이 다세대 주택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 한번 보시면요.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전세시 예상가는 2억 3천만 원에 현재 맞출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천만 원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시 예상은 2천에 90만 원 받을 수 있겠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2천 4백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